이보괴들 빨리 요괴라! 수라상을 빨리 내려라 손을 내어보거라! 어서! 이건 뭘까? 회초리 아니야? 손을 내어보거라! 어서! 손톱은 짧게 깎고 머리카락은 한 올도 빠져나오지 않게 단단히 동염해라 했거늘! 송가옵니다. 아궁이의 불을 지피는 걸 돕다가 그만 혼나시는데? 소주방에 나인으로 제 용의를 갖추지 못한 건 오롯이 니가 게으른 탓인 게야 어디 죄 없는 아궁의 핑계를! 송가옵니다. 당장 가서 고치거라! 네 알겠습니다. 이들 오시지요! 잠깐만! 살아계셨네? 무슨 소리십니까? 양지사님 아니세요? 무슨 그게 회계망칙한 소리입니까? 아니 회계망칙이 아니라 거기서 죽었잖아요! 저는 소주방에 최고 상궁이옵니다. 손이나 내어보시지요! 손이나 내어보시지요! 에헤이! 어서! 썹니까? 대신도! 손을 들어보시지요! 손톱은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어디 감히 선생님 손톱 되게 기신데 그랬습니까? 잘못 보셨습니다 야 양지사님 아니셔? 맞아요! 어헤이! 아니라도 저는 소주방의 최고 상궁이옵니다 위생은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법입니다 당장 임금님의 수라를 내가 싶지요 아니 저희가 일단 들어오긴 했는데 지금 임금님의 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저희가 왜 혼나는지도 모르고 사실 저희가 21세기에서 타임슬립으로 왔거든요 그러셨습니까? 네! 아니 근데 대체 여기 뭐 하는 곳입니까? 소주방이 뭐예요? 임금님의 수라를 만드는 곳입니다 아 수라를 만드는 곳이 소주방이구나 소가 무슨 소예요? 불소라고 하죠 주는요? 주방주? 맞는데? 왜 이렇게 웃기지? 부를 때는 작은 주방 주방 그래서 소주방 이라고 하옵니다 수라상 어디서 챙겨가면 될까요? 아하 정신을 똑바로 못 차리셨군요 이쪽으로 오시지요 여기가 바로 소주방이옵니다 아 여기입니까? 네 준비되어 있으니 어서 내가 시지요 예히 감사합니다 아니 나 지금 열면 뭐 있을 것 같아 왠지 나 계속 못 믿겠어 여기 옛날에 촉이 틀리잖아 너 뭔데? 없네? 우와 뭔데? 없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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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잠깐만 우와 대박 대박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며첩반상이야 지금 지금 이거 곶감 그치? 그다음에 이거 구절판 이거 거의 강밥 하이구 아 구절판 뭐 연나도 새우를 잡아서 생각하잖아 다이얼 치나도 이렇게 얇게 이렇게 하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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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저 산에 진미 나이 은행 하나 먹어 봐시겠다 하나만 딱 집어먹으면 안 돼 정말 임금이 되시잖아요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이런 음식을 갖다가 근데 이게 너무 귀한 음식이라 우리가 먹고 싶은데 저 친구한테 줘야 되니까 뚫어쌍 내일 갈 거야 우리 맞아 뚫어쌍 이제 네 위험하니까 감사합니다